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7년 12월 21일 국내외 보도는 북한에서 이동통신사를 운영하고 있던 고려링커 이집트의 최대 재벌인 오라스콤이 서비스 철수를 준비 중이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오라스콤은 2008년도 2억 달러를 투자해서 북한과의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고려링커란 회사의 설립 지분은 75%가 오라스콤, 25%가 북한의 최신성이 소유했습니다. 유엔의 안보리에 의한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오라스콤은 철수를 추진했습니다. 가입자 350년만 명을 2015년도에 설립된 국영기업별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공식 철수 발표를 상당기간 동안 미루게 됩니다. 그만큼 철수를 위한 작업이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북한의 휴대정화 통신망을 구축해준 이집트의 통신기업 오라스콤은 9년 만에 북한으로부터 철수하면서 거의 빈손으로 철수하밖에 없는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2016년 12월에 이미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서 약 7년간 벌어들인 6억 5,300만 달러, 약 7,100억 원 정도를 북한으로부터 반출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오라스콤이 당한 사례를 상세하게 알 수 없지만 거의 투자금의 가운데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맨손으로 철수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북한이 북한스러운 아주 강력한 비밀병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병기는 좀처럼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자 다루기입니다. 30여 년 북한을 오고 가면서 크고 작은 사업을 벌려온 한 사업권은 북한 투자가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중국처럼 든든한 정부를 뒷병으로 하고 있는 왕수방들조차도 대형 투자를 북한에 한 사람치고는 북한에서 돈을 번 사람은 없다. 거의 대부분의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뒷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독한 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북한에 투자했던 중국의 부자들은 대형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금을 해소하지 못한 채 화병으로 죽은 사람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북한이 북한다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외국 투자자를 불러다가 가전 가문 이선으로 사람을 속여서 투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이후에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기법조입니다. 기법조를 철저하게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약점을 축적하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쫓아내는 그런 계획을 투자 초기부터 북한 당국이 공안당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북한에 머무는 동안 기법조를 이용한 시앗심기를 활용해서 개인적인 약점을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완전히 손을 들고 맨손으로 맨몸으로 북한을 떠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집트의 재벌 회사인 오라스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 사업을 하는 또 사업을 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중국인들은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밝은 왕수방들조차도 북한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 세계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갖고 있는 왕수방들조차도 북한에서는 두 손 두 발을 다 떨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북한을 대상으로 건강상 개발이나 개성공단 등은 애시당 쪽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선 사업이면 모를까 정치적 목적이면 모를까 비즈니어스 북한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기뻄조를 활용하는 한에 있어서 북한은 탁월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뿐만 아니고 해외 사업가들 뿐만 아니고 바로 한국 내 기뻄조를 이용한 씨앗 심기 프로젝트가 지난 30년 동안 아주 활발하게 국내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실시되어 온 것을 보면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친중과 또 친북과 종복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